이제 오늘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무슨 변화나 이런 것을 거부감을 많이 가지네요. 오늘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ai가 망친 작품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광고에 쏟아진 혹병 어제 한번 여러분께 보시라고 권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아마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으로 시전 광고를 ai를 가지고 만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내용이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하게 보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연말 광고를 만들었는데 저는 좋게 봤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실수가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게 아마 이제 세계의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협업으로 만든 작품인데 시전 광고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 아니고 이제 11월 말이 땡스기빙 데이터인데 땡스기빙 데이터부터 이제 좀 연말 분위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때릴 때 크리스마스 시전 광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땡스기빙 데이 그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그 이후로 이제 쇼핑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속 장면들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옥의 티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밖과 회전하지 않고 지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트럭이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에 트럭의 비율이 왜곡되고 행인이 트럭 문보다 크게 표현됩니다. 매체는 이런 실수는 시청자가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바로 오류를 지적하고 광고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시청자들이 코카콜라가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을 신는 대신에 ai 기술을 택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일부 유튜브들은 ai로 제작했다는 것은 애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름들 광고를 새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안 좋으면 홍보 담당 직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게 사안이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코카콜라사의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간 스토리텔러와 생성형 ai가 협력해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분이 전문가가 소비자들이 이런 종류의 광고를 받아들이는데 회의적이고 이를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i 광고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시험작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ai 생성형 ai가 뜨니까 회사 측에서 그런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시험 처음 시도를 해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수가 열린 마음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항상 통념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닥터 ai가 이야기하네요. 사람은 대개 도식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일단 노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전번에 인터넷 영화가 여러분 상영될 때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반발해가 여러분들 상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것 신기한 것 해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열린 자세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두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코카콜라의 생성형 ai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에서 갖게 되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덕 2학생들 19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여러분들 반대하고 전부가 공개적으로 다 남녀공학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학 전환 찬성하는 분은 기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명 반대 1971명 기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